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올 들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로 아스팔트 도로도 한껏 달아오릅니다.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양상까지 활짝 편 모습이 한여름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곳곳에서 이른 더위 식히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물놀이장에는 뜨거운 열기를 식히려는 인파로 북새 틀리고 점심시간 냉면집 매출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울 땐 시원한 냉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1.2도를 기록한 가운데 영덕 29.6도, 포항 27.6도로 평년보다 5, 6도가량 높았습니다. 포항 기상대는 맑은 날씨와 건조한 대기의 영향으로 경주와 대구, 영천 등 내륙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등 대구시와 경상북도 방문단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 민주화 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방문단은 오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한 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달빛동맹을 강화하고 동서화합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3일 재취한 포항-김포 노선의 탑승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공무원들에게 직접 탑승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할인요금 적용 시 주중요금이 5만 원이고 주차료가 들지 않아 KTX 이용때보다는 싸다는 점과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이 40분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김포 노선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항공사와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6일까지 포항-김포 노선 탑승률은 40%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와 상권 분산 등으로 포항지역 빈 상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아예 문의조차 뜸한 경우도 많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중앙상가 거리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층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2, 3층 건물은 1년째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데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종전의 절반 정도의 월세로 장사를 시작한 이 식당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명성을 자랑하던 식당은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변신 중인데 공시지가보다 2억 원이나 산값에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상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낮춰도 장사를 하려는 상인이 없습니다. 가격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건물 시세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의 대표적 상권인 옛 육거리에서 5거리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대로변에도 임대 상가가 증가 추세입니다. 5거리의 20층 건물에도 임대와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으나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임대 문의만 있을 뿐 분양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일대의 땅값도 10년 전보다 오히려 내렸고 상가마다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골칫거리입니다. 3년째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임대료를 전해 있던 입주자보다 한 30% 이상을 다운시켜도 안 나가요. 빈 상가 증가는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철강 경기가 사상 최악이고 대단지 아파트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 들어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고 고용 인원도 감소해 철강 경기가 여전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포항 철강관리공단의 1분기 생산액은 2조 7,6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8% 감소했고 수출은 37.1% 줄어든 6억 883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포항 공단 내 고용 인원도 1만 5,031명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무려 945명이 감소했습니다. 신입생은 100% 무전공으로 선발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매년 학과별 정원이 바뀌는 대학이 있습니다.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규세 기자입니다. 한 대학의 디자인 학부 수업 시간. 학생들이 팀을 짜 교내 시설의 이모티콘을 직접 디자인합니다. 다른 대학의 디자인 전공자는 고교 때부터 미술을 공부한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이 학교는 다릅니다. 일반 교교의 인문계나 자연계 출신들이 무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온 뒤 자신의 적성을 따져 2학년 때 디자인 공부를 선택한 겁니다. 예술을 준비하던 애들보다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인문계에 있으니까 책을 더 많이 읽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서 좀 생각이나 사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역발상적인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20년 전부터 신입생을 무전공, 무학부 제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학부의 정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매년 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경영경제학부의 학생 수는 작년보다 60명 줄었고 반면 기계제어공학부는 60명이 늘었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학생들은 1학년 때 학점 부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대신 교수들은 학생 유치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계제어공학부는 학생 유치를 위해 교수들이 수학 캠프를 열었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들은 기부금 30억 원을 유치해 학부 전용관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전과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학년 1학기까지는 언제든지 전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에 교육부로부터 입문계를 줄이고 이공계는 늘리는 프라임 사업 대상 학교로 뽑혔습니다. 미래가 유명한 건 학생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지 교수들은 안 만해도 자기 전공을 그냥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전공 무학부 제도가 학과별 자율 정원 조정과 융합형 인재 배출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한다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한수원과 산자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추가 건설 허가 신청을 냈다며 이는 경주에 고준이 핵폐기물 방패장을 짓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명백한 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원자력 관계시설로 취급해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남북권의 청년 취업을 책임질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대구대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9%.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각종 일자리 박람회장은 취업준비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 같은 거는 알지 못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경산대구대학교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문을 열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진로 지도와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1대1 취업 면담 등을 통해 여러 고용기관에 분산된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관련 기관들을 네트워킹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정보도 주고 또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경산의 10개 대학, 5만 명의 대학생을 비롯해 경북 남북권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구미대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구대와 동국대, 한동대 등 경북지역 4개 대학교가 권역별 청년 일자리 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경북도를 오고하는 여객선 시스타 7호가 최근 고장이 잦은 가운데 설령이 21년으로 노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포빌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타 7호는 어제와 지난 8일 승객 90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갑자기 엔진 결함과 기름 유출로 예인돼 승객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시스타 7호는 1996년 4월에 취향한 설령 21년 된 여객선으로 20년이 지나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등 노후 선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후포 울릉노선에 투입된 JH페리의 시플라워는 새 여객선이고 1995년 건조된 포항 울릉노선의 선플라워 역시 노후 선박으로 분류돼 대저해온이 새 여객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구룡포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의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건은 대개였고 나머지는 문어와 전복, 무롱생이 등이었는데 포항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핵낙철을 맞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 2일반산업단지 강림중공업에서 공장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포항시는 소방서장과 경찰서장, 교육장 등 10여 개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뉴얼에 따라 우선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한 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강평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헬기 1대와 소방차 7대, 구급차 5대, 급식차 1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높아져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물을 부는 분수대가 이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여름을 방불케 했는데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기온 28도가 예상됐는데요. 내일은 포항이 24도, 경주 29도로 30도 밑으로 떨어지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포항이 22도로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은 낮아지지만 자외선은 더 높아집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의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경북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위험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얇게 여러 번 덧발라주셔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울진 12도, 영덕 14도, 포항 16도, 경주 1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2도, 영덕 26도, 포항 24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 독도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모두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내일 동해 남부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동해 중부는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지역 대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경북에 연구를 둔 타이코 AMP와 오리온테크놀로지 등 5개 기업과 아데코코리아 등 타지기업 모두 1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현황과 무집 인원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경북의 한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에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심 전 의원 측은 뇌물로 받은 돈은 4,5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며 정부 사업 선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제211회 임시회를 열어 6,500억 원 규모의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예산은 1회 추경 6,502억 원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2억 원 등입니다. 특히 원전 추가 건설에 따라 8개 대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울진군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제출된 예산안 143억 원 가운데 의료진을 위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구입 10억 원만 삭감하고 133억 원 전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